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이제 세상 안에 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그하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의 마음에 벌써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. 영원히 누릴 천국의 그 영생복락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바로 그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. 이번 행복온데이 전도축제엔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무대와 클래식 기타 콘서트 그리고 동일 크로마하프 선교팀의 연주가 진행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